안녕하세요. 1000%의 수행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텐텐백어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에서 2%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S지증권발 하한파 하한가 여파와 함께 금감원의 과열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단속 소심에 투심이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낙폭을 좀 줄여 나가야 할 텐데요. 이상로의 텐텐백어로 함께 전략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발표해 주시죠.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잠시 지켜보자. 지켜보자. 오늘은 좀 지켜봐야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지켜보자는 투자 심리가 강한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26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7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국비 만찬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미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명시화될 것이냐 또는 중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를 명시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두고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 중국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시장 관련된 투자 심리가 상당한 악화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잡았던 것이 우선 중국과에 대한 관계 악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히토류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자원 개발과 히토류 관련 주의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셨었는데 그에 따른 관련주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차폐 좌석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노바텍이라는 기업인데 이 노바텍도 오늘 바닥 권역에서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MLCC라든지 전기차 또는 스마트폰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이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기업이 또 우리가 세노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세노텍이라는 기업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또는 이제 이지 같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히토리 관련된 부분 자체가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 90% 이상을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2차전지에 들어가는 히토리는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장은 관련된 투자 심리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테슬라 이슈도 있었죠. 또 오늘 우주항공주도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 양국에 대한 부분에서 우주탐사 공동의항서를 곧 체결할 것이다 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자체가 바로 전쟁 방산주와 함께 엮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5%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우주항공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현대로템이라든지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방산 관련된 독수료 오용제 관련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세를 좀 쓰면서 현대로템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방산 관련주를 두 번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비교 분석을 해봤지만 현재 이 방산 관련 안에서는 현대로템이 가장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또 한국항공우주거든요. 이런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태양광 과잉에 대한 이슈가 또 되면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하는 오늘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전력이 모자라도 ESS,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전력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력이 과잉되더라도 ESS라든지 또는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고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은 제한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납품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빅4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LS 일렉트리, 효성전공업 그리고 지금 현재 일진전기라든지 또는 현대일렉트리 이 네 가지 기업이 빅4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의 상승세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로 한 번 빗대어서 본다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반사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주도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현대일렉트리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원픽 꼽아주신 덕양산업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마음으로는 상당히 기쁜 상황이고 여러분들한테 다만 100%는 현재 아니더라도 물론 4월에 했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5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오늘 또 상한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덕양산업 같은 경우 이슈가 되는 것이 배터리 모듈팩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애틀란타 주변이죠. 바로 조지아주의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부각받는 부분 그리고 그런 조지아주라든지 또는 엘라바마 근처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의 한 개가 우리나라 기업 현대나 기아뿐만이 아니라 도요타라든지 니산이라든지 BMW,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이런 독일 기업들도 대부분 다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상한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좀 더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템백어 트렌드 ESS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셨었는데요. 우리가 전력이 과잉되면 왜 ESS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력이 모자라면 당연히 저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전력에 대한 과잉이 되었을 때도 그런 전력들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손실이 발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수율 자체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주도도 같은 데 가면 풍력 발전기가 계속적으로 돌지는 않잖아요. 항상 멈춰있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전력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멈춰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전력 과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 전력 설비 관련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데 우선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당히 극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극감을 하면서 조정폭이 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적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열풍이 불면서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ESS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지에 대한 부분의 구분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점유율 1등과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1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배터리라는 것이 하나의 저장 장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를 찾는다면 그 안에 필수적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ESS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변압기 관련된 부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압기 충전소 관련했을 때 이 변압기 관련주 빅4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LS 일렉트릭, 호성중공업, 일진전기,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까지 이 기업들이 현재는 유틸리티 관련해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전에 대한 민영화 얘기 나왔을 때도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ESS는 대기업들 위주에 대한 부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한전삼총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한전삼총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전력, 한전KPS,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렇게 원래 4개인데 한국전력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우리가 한전삼총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정책과 동반되다 보니까 이런 한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함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따로 해놨고 밑에 보시면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파워로직스라든지 또는 이제 서진시스템, 그리고 삼진엘랜디, 뭐 이런 기업들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P&T라든지 원익, P&E 이런 충망점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YMTEC, 릴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기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템백어 원픽은요? 네, 이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 YMTEC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TEC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전력을 통하게 하고 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력이 과하게 공급이 되게 되면 화재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럼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릴레이라는 장치고 그 릴레이라는 장치를 고전압에도 호환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YMTEC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매출이 현재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미국의 IRA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확충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트렌드를 빠르게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현재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약 30%대를 나타내는 고성장 기업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결산 실적 기준 약 16배 정도에 대한 PR 밴드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상단의 정고점이었던 2만 5,500원에 대한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자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거기에 손절가는 1만 9,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템백업 원픽은 YMTEC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만 5,500원, 손절가는 1만 9,8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우의 텐텐백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